안녕하세요. 요길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신인 작가의 책을 한 권 들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이런 작가가 있을 수가 있지? 왜 이제 나타났지? 정말 물건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김초엽 작가의 소설인데요. 장르는 SF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SF는 많이 안 보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SF는 좀 허황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요. 작가가 창조한 그 세계, 작품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조밀하게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세계였고요. 게다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애정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김초엽 작가가 만든 그 작품 세계에서 반대로 빠져나오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으니까 빨리 진행해 볼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SF 소설이 이렇게 인기를 얻은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책은 2019년 6월 24일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뭘 어떻게 얼마나 잘 썼길래 이게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내려오질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신인 작가인데 온갖 매체에서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신인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싶어요. 그래서 읽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초엽 작가는 1993년생입니다. 매우 젊죠? 이 책이 나온 게 김 작가가 26살 때예요. 난 그 나이 때 뭐 했나? 이런 생각 하게 하더라고요. 포스텍 그러니까 포항공대에서 화학과를 졸업했고요. 또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생화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17년에 관내 분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두 작품으로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대상과 가작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요. 소설에는 온갖 종류의 첨단 기술이 등장합니다. 생명공학, 우주과학, 뇌과학, 컴퓨터공학 이런 분야의 기술들이 등장하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소설 속에는 김초엽 작가의 언어에 대한 관심도 녹아 있고요. 차별, 억압, 소외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등장합니다. 인간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이런 걸 과학이라는 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이 문제들을 색다르게 해석하는 작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과학적인 사실에 바탕해서 또는 과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인문학적인 소양도 갖춘 작가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어머니가 시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음악가입니다. 이런 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김초엽은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자랐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내적인 자아가 성장해서 이제 그 성과물 중에 하나로 이 책을 내놨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7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다 재미있는데요.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3편만 골랐습니다.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첫 번째 단편인데요. 바이오 해커가 인간 배아를 디자인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름답고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기술의 사용에는 그런데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개선점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결함을 가진 존재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죠. 여기서 결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장애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어요. 결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는 없을까. 그 사회는 함께 살아가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건 이 책의 제목인데요. 단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우주 개척 시대에 들어선 지도 한참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을 한 거. 이게 소설의 포인트예요. 그 발전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해버리니까 이전 기술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지게 되겠죠.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외로움의 총합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소설입니다. 관내 분실 많이 언론에서 주목했던 단편입니다. 저도 매우 재밌게 읽었는데요. 죽은 사람들의 생애 정보를 데이터로 이식해서 보관하는 기술이 수십 년 전에 상용화된 시대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모아둔 곳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 체포로 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간다 이런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요. 엄마의 데이터가 도서관에서 분실됐다. 그게 시작이고요. 엄마의 데이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엄마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또 더 나아가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되짚어보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제 엄마를 이해해요 라는 말을 주인공이 하는데 이때는 눈물이 핑돌죠. 이 책을 만약에 구입하셔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신다면 관내 분실 이 단편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초혁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읽어가는 재미가 매우 컸던 책입니다. 그 재미는 작가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요. 첫째로 김 작가는 소설가로서의 눈 소설가로서의 촉 그게 매우 뛰어난 작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책이 분실되면 그 책은 발견하기 매우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선 관내 분실이라는 소설을 써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하죠. 다른 단편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문 지면 어디선가 봤을 법한 그런 단편적인 정보들을 갖고 여기에 살을 붙여서 소설을 씁니다. 이건 작가의 엄청난 능력이죠. 둘째로 이건 이어지는 이야기일 텐데요. 김초혁 작가는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소재를 잘 발굴한다고 하더라도요. 거기다가 어떻게 뼈대와 살을 제대로 붙이고 잘 구성하느냐 이건 또 다른 영역의 능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소설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독일에 있는 어느 가짜 버스 정류장에 대한 기사를 본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양원 시설의 노인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짜 버스 정류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독일의 어느 마을에서요. 해가 저물고 노인들을 데리러 오는 건 버스가 아니고 시설의 직원들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김초혁 작가는 변주를 시작하죠. 가짜 버스 정류장은 낡아서 폐쇄해야 하는 우주정거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여기서 오제하늘 우주선을 기다리는 노인을 데리러 온 사람은 위성관리업체 파견직 직원입니다. 이런 식의 변주는 작가의 엄청난 상상력과 합을 더해서 아름다운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김초혁은 소재를 발굴하고 또 그 소재에 살을 붙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작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김초혁 작가는 이 사람이 그려낸 세계는 정말 조밀합니다. 단편이다 보니까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대목들도 조금씩은 있어요. 하지만 뼈대는 매우 만족스럽게 잘 들어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와 어떻게 이런 세계를 만들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가상 공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요. 특히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이건 공간 구성이 너무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조밀하게 잘 만든 세계를 독자들이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니다 보니까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책을 다 읽고 나서요. 저는 김초혁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하나 만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도 7편씩이나 들고 와서 조금조금 옆에서 이야기를 해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너무 잘 써서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건 누가 대신 써준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소설이 매우 마음에 들어요. 이제 고작 27이죠. 2020년 올해 나이가 27이에요.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글을 쓰기도 했어요. 관내 분실을 읽을 땐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아마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은 책이 있었나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메모를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또 이름도 매우 독특하지 않습니까? 김초협. 어떻게 이런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초협이 내는 책은 앞으로도 계속 사서 읽을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장편 소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단편은 뭐 이 정도면 실력발이 제대로 한 것 같고요. 장편을 쓰는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살짝 궁금해집니다. 이미 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만간 나올 텐데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